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입니다. 오늘은 성형수술로 만들어진 쌍꺼풀이 과연 내 자식에게 유전이 가능할까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성형수술을 많이 하게 되면서 아이가 엄마 닮지 않으면 어떻게 하고 미리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로서는 첫째 아이는 어른보다 훨씬 예쁩니다. 따라서 엄마보다 아이는 훨씬 예쁠 것이고요. 또한 100년 전 구한말의 한국인과 지금의 한국인과는 얼굴 생김새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생활양식에 따라 먹는 것에 따라 얼굴은 점차 변화되고 있습니다. 북한 TV에 나오는 북한 사람들의 얼굴 모양새하고 지금 강남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얼굴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여건 또한 식습관의 변화 그것에 따라서 얼굴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30년 전에 우리 부모 세대들의 얼굴과 30년 후에 이후에 우리 아이들의 얼굴은 분명히 다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꺼풀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얼굴형이나 모양이 달라지는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쌍꺼풀이 태어날 때부터 있는 비율은 약 30% 한 3분의 1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통계학적으로 나온 것인데요. 원래 흑인도 쌍꺼풀이 원래 있었고요. 백인도 쌍꺼풀이 있었습니다.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200만 년 전에 기원을 해서 북유럽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햇볕이 없어서 백인이 되었고요. 동쪽으로 이동한 인류 중에서는 인도나 동남아시아 쪽으로 간 남방계 몽골리안족이 있겠고요. 히말라야 산맥의 위쪽으로 이동한 북방계 몽골리안들이 있는데 북방계 몽골리안들은 설맹이나 추위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이 작아지고 몽골주름이 생기고 이러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거의 1만 년 전에 빙하기 때 일어난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 북방계 몽골리안족 몽곤이라든가 만주에 사는 사람들이라든가 시베리아 사는 사람들 일본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쌍꺼풀이 약 30%의 정도로 있는 얼굴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가 1만 년이 되는데 30, 40년 만에 한 세대만에 갑자기 유전자가 바뀌어서 쌍꺼풀이 생기지는 않는 것이죠. 유전자가 바뀌려면 감수분열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 감수분열이 일어나는 부위는 난자와 정자에서밖에 없기 때문에 세대가 이어지면서 감수분열이 일어나고 유전자 재조합이 일어나면서 유전자가 변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한 세대만에 갑자기 쌍꺼풀이 없던 유전자에서 쌍꺼풀이 있는 유전자로 변이 될 리는 만무합니다만은 외모라는 것이 유전이라는 단일 종속변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장환경이라든가 식생활, 주거생활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30년간의 우리 민족의 얼굴과 이후 30년간의 우리 민족의 얼굴은 당연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면 얼굴 두상의 차이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인 1960년대까지만 해도 뒤통수가 이렇게 납작하면 순하게 생겼다고 해서 뒤통수 납작한 것을 좋게 생각했습니다만 요즘에는 뒤통수, 앞통수가 이렇게 나온 장두영 얼굴이 특히 많아졌고요. 또 두 번째 얼굴형 변화의 원인으로서는 시베리아에 이렇게 추운 날씨에서는 만약에 짐승을 사냥한다고 하더라도 다 고기가 얼게 됩니다. 고기가 얼어서 언고기를 막 씹어 먹다 보면 턱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양계 몽골리안 특히 북방계 몽골리안 혈통의 가장 큰 외모 특이성 중에 하나가 이 하관이 큰 얼굴이 되는데 요즘에는 마블링이라고 해서 고기가 질기면 맛이 없다고 하고 또 햄버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들부들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갈비 먹는다고 그러지 않고 갈비를 뜯는다고 했습니다. 갈비를 뜯어 먹어야죠. 이빨을 쓸 일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점차 이빨을 쓸 일이 적어짐으로 인해서 이 하악의 반륙이 점차 적어지면서 하관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30-40년 전에 아래 턱이 큰 우리의 조상들과 30-40년 이후에 우리 아이들의 턱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술받은 쌍꺼풀은 유전되지는 않지만 현대의 문화와 의식주 변화에 따른 향후 우리 자녀들의 외모의 변화는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